나 여긴 절대 안떨어져 제가 빡치면 여기 여기 갑시다 사람 마음대로 싸워야지 아마 여기 많이 떨어질거야 여기 이쪽 지방 지어 많이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죠? 저 집 지어 떨어지고 들어갔네 저기로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하필 공고 예 가보세요 나 지금 샷건이거든 나는 하필 어떻게 구린 샷건이야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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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집었다. 잠깐 집어야되는데. 루카스님 어서오세요 음 이 집 가고 싶은데 또 필요없어 족귀 입고 배낭 2레벨 루카스 샷건 없이 달려나 이거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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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되나? 아 다 안되는거네 루카스 루카스 다 참 뭔데 여기 누가 들어왔네 일단 내 뒤를 칠 리는 없어 아 여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가기 좀 그런데 발소 들렀으면 안하네 발소들이 아 큰일났다 여기 출구가 없는데 나갈때가 오케이 여기 일단 자리 좀 뜰게요 너무 무분별하게 싸우는건 안좋고 이쪽으로 가자 아마 쟤도 슈루탄 던지고 간거 보니까 내가 그쪽에 짱 박혔는줄 알고 했다가 내려오니까 쟤도 내려갔을거야 아마 내가 영리안에 딱 맞자마자 뒤로 딱 뺐어 내가 샷건이면 모르겠는데 차돌이 나왔는데 차돌이 나왔는데 그치 강속기 2레벨 킥드로 탄창 이건 필요없고 음 필요없고 소음기 안쓰 이게 굳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없어 나 연료통 하나있지 하나있으면 먹지마 칸 아까워 음 음 M16 버려야겠다 M16을 버리고 7.76mm가 더 많으니까 탄창이 이거에 초크 레드투투사이트나 그런거 먹어야되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보자 와 사별스코프가 막 이런데 있네 옥상에서 사별스코프가 한번도 못먹어봤는데 옥상에서 먹어지네 이게 이거 뭐야 아 쓸모없는거 사기 없을게 좋네 이거 내가 뭐냐 아이씨 아이씨 벽을 떨어질수도 있잖아 안전하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여기 좆가였다고 좀 기다렸다가 가겠다 사별스코프가 사별스코프가 집에 있는게 아니라 옥상이나 이런데 있어요 집안엔 절대없고 옥상 이런데 차 저기있다 차 먹으러 가자 이 앞에 차있네 차 먹으러 가자 음 여기 좀 여기 나 좀 싫어하는데 여기는 좀 굴우 굴인데 그냥 차는 먹어야되 이거 잘만하면 순위권왕이 들겠다 칠수만 안하면 어 뭐야 한이론C 5천만 타였어 탈수있는 차인줄 알았는데 아 이런 동선 낭비 차가 필요해 타도나는데 파밍을 하고 갈까 총알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파밍 이미 다 된거 아 안됐구나 3렙에 헬멧을 안먹고 갈리가 없어 누가 3렙에 헬멧을 안먹고 가 이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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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상 왔는데 템이 구린데 블랙스미스 마스크 뭐야 아 마스크 그냥 뛰어가야겠는데 이거 1분 1분이면 파밍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퀵뚜으로 탔자 이제 나가야겠다 총 하나 먹었으니까 전술 괴물에 파는 M16인가 밖에 안써져요 여기 괜찮다 이쪽에 가는거 사람들이랑 나랑 아 물론 매복해서 만날 확률도 있긴 한데 거의 그럴 확률 없을것 같고 여기 뛰어가는거 정말 안전할것 같애 아 이거 약간 위험한데 템팜이 아니었어야 했나 사별스코프도 먹었고 총알 총알도 많진 않지만 꽤 있고 뭐 뭐야 내 소리구나 아 다리랑 저기 정말 싫은데 이거 아 해양 싫은데 이거 아 해양 싫은데 이거 여기 여기 있는가 보다 이 도룩길이 도룩길이 있는거 같애요 이 도룩길이 있는거 같애요 그 다음에 방금 차 지나갔어요 이쪽 끝에서 차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빨리 가서 이쪽으로 빨리 가서 이쪽으로 빨리 가서 이쪽으로 여기 정말 위험한데 저는 이 다리 건널때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리 건널때가 제일 위험해 오 쉣 여기라고? 완전 반대잖아 이거 완전 극과 끝이야 여기 끝 아까 다리에서 싸웠는데 차 타고 올 확률이 있는데 내 뒤를 정말 위험한데 그냥 뛰어다니는거 진짜 진심 총알반이 딱 좋은데 아 근데 안갈수록 부처까지 차만 한대 있으면 좋을텐데 이 언덕만 넘어갈때까지 살면은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바로 이거 좀 거리가 멀어서 계속 뛰어가야되요 안그러면 그거 걸려 이거 그거 뭐냐 누가 뛰노소 출련네 봐봐 자기장 이거 걸린다고 하필 정반대여가지고 하필 정반대여가지고 30초 남았다 완전 계속 뛰어가는데 이거 어 차있다 탈수있는 차인가? 아 근데 저거 불안하다 저기 뭐 밑에 시체 있네 저거 저거 검은색 뭐가 있거든요 여기 차에 저기 차 밑바닥에 되게 검은색 같은 뭔가 있었어요 배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끼인거 같애 뛰어서 가자 뛰어서 저거는 집차인데 집에 정거되어있는 차 어디지 싹건뇨 앞에서 갔나? 큰일났다 이거 이쪽 오신대 백프로 쌓았거든요 저한테 누가 너무 안좋다 자리 진심 안좋다 이거 가스만 안맞을 뿐이지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가스만 안맞을 뿐이지 가스만 안맞을 뿐이지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뛰어가다니다가 맞을 것 같은데 뛰어가다가 기어가면 잘 안보이려나 얘들이 28명 오른쪽 일어서만 좀 위험할 것 같애 일어서만 좀 위험할 것 같애 이거 기어서 가야지 일어서만 위험할 것 같애 진짜 기어서 빨리 가지려나 이거 뒤에서 뛰어넘는 애들도 있을텐데 빨리 풀숲에 누워야되는데 이거 들어가서 들어가서 근데 이거 무슨소리났나 아 내 앞에 먼저 가있을텐데 이거 차가 닫은사람이 저기있다 저기저기저기 저 앞에 저 앞에 아이 어떡하지 아 그래 둘이 싸워라 나 옆으로 좀 지나갈게 여기 차가 왔네 차 딴사람들이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여기라고? 아 이거 아까 차타고 누가 가던데 저기 아이템있다 저 오른쪽 보이시죠 아이템 아 이 폐차장 안에 있겠는데 사람 여기 여기 사람 갔거든요 여기 누가 갔다 여기 간 바구니 들어간거 또 들어갔다 사람 또 들어갔어 아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들어가는거 너무 위험하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 사람 세 명 들어갔거든요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세 명 들어가가지고 아 이 자리도 별로 좋진 않은데 아 근데 그 여기 가면 지금 제가 가면 위험하거든요 이 자리는 아 근데 씨 이거 평지라서 이거 풀숲니다 이거 이거 진짜 여기 여기 요 앞에 사람이 들어가던디 어디냐? 음 딱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애들 잡자 이쪽으로 가는 애들 오케이 이쪽 가는 애가 있을 거야 하면 살아가지고 여기 이 안에서 그러면 걔를 잡은 다음에 이걸로 뛰어가는 거야 지금 지금 뛰어가면 안 돼 3초 되면 분명 뛰어갈 거야 안 뛰어갈 수가 없거든 잡고 탭 안 먹고 바로 뛰어가네 슬슬 뛰어 나올텐데 이거 왜 없죠? 이씨 나랑 똑같은 생각하나? 저깄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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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씨 아아아아 아아 왜케 안맞죠 이거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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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명 잡았다 흐흥 아 너무 못맞췄어요 마치 어렵네 흠 으흥 음 으흥 Saya 감사합니다.